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론 모든 분들이 분노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젓갈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정망상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계속 옛날 전 남친을 들먹이며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떼어오라는 망상증 남편놈 네가 미쳤구나 역시 이혼이 정답인가? 언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계속 떼어오라고 합니다. 일단 글을 쓰는 저는 아내고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중반이고 동갑이에요. 최근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냉전 중인데요. 어제 갑자기 저한테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떼어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말씀드려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지난 30초반에 이 남자와 소개팅을 처음 했던 날 저한테 지난 연애 경험을 물어오더라고요. 꽁꽁씨 연애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남자가 남편이지만 당시 이 남자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보고 말 생각으로 네 대학생 때 4년 연애한 적이 있고요. 그 뒤로 짧게 짧게 만나봤어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말이 좋아 4년이지 그때 그 전남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래서 진짜 연애한 거는 2년도 안 됩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소개팅 끝나고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연애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술만 차 마셨다 하면 계속 이런 소리를 해요. 야! 그놈이랑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으면 그놈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어? 너 왜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 뭔가 있지? 안 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꼬치꼬치 대도 않는 소리 해대고 아씨 내가 처음인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수시로 해댔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애 남자 경험 없는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야! 솔직히 말해 너 옛날에 그 남자 애 가졌던 거 아니야? 지웠지? 이런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적이 결단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없다고 말을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희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 다 들었어! 이런 미친 소리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학창시절을 다른 곳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 친정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 연애를 해봤다는 이유 이거 하나만으로 별별 미친 소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였죠. 다시! 그리고 이번엔 그냥 면정신이야. 술도 안 먹었어. 사모인과 진료기록을 떼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미쳤다 싶어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히 기록 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아니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걸 왜 보여줘야 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냥 말 그대로 치욕입니다. 그래도 그냥 기록 떼가지고 보여주고 억울함이라도 풀어야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잠시 첨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보여주겠다. 절대 안 풀립니다. 내 장담하는데 일단 넘어가죠. 검색을 해보니까 기록 보관이 10년이라서 제가 옛날 대학생 때 받은 기록은 현재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수십 수백 번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른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보이니까 저한테 와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오래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건가요? 댓글 1번 그럼 이혼 말고 뭐가 있는데요? 님이 말해보세요. 2번 님아 지금 억울하고 분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의처증 초기 증상이에요. 제대로 발병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흘려 듣지 마세요. 너 죽는다고요. 3번 아무래도 정신병자랑 결혼하신 것 같은데 그 막장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스토리들 있죠? 집안 물건들 다 때려보시고 나중에 친자검사 하자고 할 겁니다. 부디 별일 없으시길 바라요. 아니 제발 이혼하길 바랍니다. 왜 그냥 있는 거요? 4번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다. 일 알지? 100% 장담하는데 들은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망상층 개쩌는데 안전이 이혼하길 바랍니다. 댓글 아니 그걸 떠나서 그거 때문에 뭐가 나오나? 아우 진짜 찌질하다.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5번 아니 저런 미친 인간이랑 무슨 5년 동안이나 살고 있어. 니 뭡니까? 뽀사리세요? 6번 이걸 주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닐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 전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산부인과 진료기록 요구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목을 보고 나 깜짝 놀랐다. 혹시 그 새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들어와 본 거예요. 당시 제 전 남친은 제가 단왕성 난수증후군 치료를 위해 다니던 산부인과까지 찾아가가지고 진료기록 떼달라고 깽판을 쳤어요. 그렇게 떼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번엔 저희 엄마한테 기록을 들고 찾아가서 꽁꽁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뗀 겁니다. 이딴 소리 해댄 거야. 네 맞아요. 그길로 바로 저희 쪽에서 파혼했죠. 전 남친이 대외적으로는 제가 호르몬 조절을 위해 피임약 먹는 것이 걱정되어서 진료기록을 요구했다. 이딴 소리 해댔지만 아마 제가 예전에 만난 남친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 결혼 전에 홍사 지 이전에 만났던 남친이 누군지 아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랑 나랑 결혼하기 전에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의처증이죠.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딸내미 세명 내꺼 살고 있다는데 나중에 지 딸들도 결혼 준비할 때 예비 사위한테 지랑 똑같은 사위한테 산부인과 진료기록 필수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라이가 결혼하기 전 본성을 못 숨기면 저처럼 파혼하는 거고 만약 결혼하고 본성이 드러나면 쓴 이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아마 이거 이혼해야 끝날 거예요. 7번 아 뭔 소리야 애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이혼을 해야죠. 지금 당장 녹음하고 증거 수집 시작하세요. 이거 의처증 초기 증상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8번 내 장담하는데 어차피 서류 갖다 줘도 똑같을 겁니다. 부정, 망상, 의처증, 의부증 이건 답이 없어요. 다만 진짜로 이게 의처증인지 아니면 쓴 이와 이혼하고 싶은데 빌미를 잡으려고 생쇼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죠. 9번 그래야 쓴 이 부인과 진료기록대에 올 테니까 너는 정신과 상담받아라라고 하세요. 이거 이혼 사유인가 아시죠? 앞으로 나아질 거란 기대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편이 치료 거부하면 절대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그냥 있다가 쓰니 죽을 수도 있어요. 10번 아니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살고 싶으세요? 그 정도로 남자가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신 좀 차리세요. 애 생각 안 합니까? 11번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계속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앞으로는 목숨 내놓고 사는 겁니다. 네 남편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이겁니다.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12번 어? 쓴 이 혼자만 의처증인 걸 모르는 건가? 아니 뭔 애까지 낳고 사는데 대학생 때 누구를 만나고 그딴 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의처증 심해지면 칼부림 납니다. 잘 생각해요. 13번 댓글이 자꾸 삭제되는구만? 쓴 이가 삭제를 하는 거겠지? 역시 찔리는 게 맞나? 대태쓴이 님이 뭐라고 계속 썼는진 모르겠는데요. 찔리는 거 하나 없습니다. 댓글 지운 적도 없어요. 2번 미친 야 여기가 유튜버냐? 쓴이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그냥 니 댓글이 너무 더러우니까 여러 명이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가 지웠겠지 이 그지 같은 놈 14번 저런 상황이면 무조건 이혼해서 애 데리고 도망을 차야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여태 정말 망청하네 답답하죠? 부정망상 이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일단 보통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고 뭔가 촉을 느끼고 의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폰이나 마누라 폰에서 이상한 카톡을 봤어. 그런 걸로 출발을 합니다. 의심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게 없어요. 출발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머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망상을 하는 거야. 상상이죠. 부정망상을 하고 그게 그냥 이미 증거야. 다시 말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처음부터 확정을 하는 거예요. 답장납니다. 자기가 의심하는 즉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상대방 입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답이 없죠. 왜? 의심을 하는 거면 의심을 풀어주면 보통 사람은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고 풀립니다. 그런데 얘들은 의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증거 모아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씨 내가 미쳤지 왜 그랬지 이러잖아. 그런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분명 다른 게 있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 네가 역시 남자가 있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이혼하려고 바락하는 거지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하늘이 두 쪽라도 안 믿어요. 내가 이거를 몸서리치게 봤거든. 길 가다가 방구만 껴도 너 뭐야 방금 지나가는 여자한테 사인 준 거야? 아니 준 거야 아니 준 거야 준거네가 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면요 네이버에 부정망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신 쪽 문제 중에 즉 정신병 중에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나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의사들도 손 듭니다. 심하면 못 고쳐요. 정말이야. 그래서 어쩌야 된다? 그냥 피해야 된다.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지마. 네가 죽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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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